최초의 영국인 이민자들이 미국 버지니아에 도착했다. 정착지는 왕의 이름을 따라 제임스타운이라 불렀다. 이후 미국인은 버지니아에서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에서 승리했다. 버지니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생가가 있다. 버지니아는 남북전쟁 때 최초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버지니아에서는 대자연이 숨을 쉰다. 샤넌도 계곡에는 하늘길이라 불리는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 독립정신과 대자연이 만나는 곳, 미국 버지니아로 떠난다. 인천공항에서 14시간 걸려 도착한 덜레스 공항. 버지니아주는 워싱턴 DC의 남쪽에 있다.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영국의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따라 붙여졌다. 처음 가보기로 한 곳은 알링턴 국립묘지. 워싱턴 관광 일정에도 자주 포함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엄숙한 현충원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1,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등에서 싸운 전사자, 참전용사가 잠들어 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묘비가 눈에 띈다. 참배객이 유난히 많이 몰리는 곳이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묘지다. 그가 암살되자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고향 땅에 붙이는데, 케네디는 국민 묘지에 안장됐다. 부인 제클린은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해 논란이 됐다. 케네디 간은 언제나 미국인의 관심 대상이었다. 알링턴 국립묘지 한 곳에 무명 용사 묘지였다. 신원 파악이 안 된 전사자들을 위한 무덤이다. 우리의 현충일 격인 미국의 메모리얼데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곳에 헌화했다. 여기는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무명 용사를 모신 곳이다. 여름에는 30분, 겨울에는 1시간마다 열리는 위병 교대식. 절도 있는 동작에서 군사대국 미국의 힘이 느껴진다. 묘지 전역은 잔디와 숲으로 장식돼 있다. 참배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참배지 라기보다는 관광 명소인 국립묘지 알링턴은 내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 최초 5명의 대통령 중 4명을 배출한 곳이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버지니아주에 있다. 인기 관광지가 돼 있는 워싱턴 생가. 20분 이상 기다려야 저택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내부는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었다. 방문객센터에 건물 모형이 있다. 마운트 버넌이라 불리는 이 저택은 18세기 중반에 지어졌다. 관광객들이 사진 찍느라 바빠지는 곳이 있다. 저택의 뒤쪽 포톰의 깡 쪽으로 보이는 전망이다. 인기관계가 되었다. 한때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어떤 사유지도 여기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다 독립전쟁 승리 후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왔다 이후 대통령이 되면서 이곳을 떠났지만 퇴임 후 다시 돌아와 여기서 생을 마쳤다 묘지에는 조지 워싱턴과 부인 마사 워싱턴이 함께 안치돼 있다 한국봇 가수에 다가가 많다 triple 일컬러 가사를 해야 해 28세 자왕 4세 저희는 제DIZA 데리고 가수 등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조지 워싱턴이 사망한 후 이곳 토지와 저택이 팔려나갔다. 하지만 마운트 버넌 부인회가 이곳을 사들여 복원 작업을 했다. 워싱턴에 농장과 저택에서 일하던 노예를 추모하는 묘지도 만들어졌다. 이 작은 오두막에는 8명의 노예가 살았다고 한다. 비좁은 공간에서 흑인 노예들의 삶은 고단했을 것이다. 마운트 버넌에서 포토멧강을 구경할 수 있는 유람선을 탈 수 있다. 포토멧강은 수도 워싱턴 DC를 관통한 후 버지니아주 경계를 흐른다. 서울의 한강을 떠올리게 하는 강이다. 워싱턴의 생가가 보이고 강 맞은편에는 숲이 보인다. 이 숲은 한때 개발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마운트 버넌의 전망까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에서 모금운동을 벌여 이 땅을 사 개발을 막았다. 기금을 모아 생각을 관철하는 그들의 실천력이 부럽다. 과거 포토멧강은 공업화로 혼탁해졌다. 1960년대 이후 강 되살리기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됐다. 카누타기, 하이킹, 탐조 등의 레크리에이션 장소가 됐다. 이제 포토멧강은 500만이 넘는 강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소 역할을 한다. 마운트 버넌 트레일은 포토멧강변을 따라 조성된 길이다. 1972년 처음 열린 이 길은 하이킹을 위한 자갈길이었다. 후에 포장되고 연장됐다. 마운트 버넌 트레일에는 머리 바로 위로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명소가 있다. 워싱턴 DC에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 가까이 있다. 국내선 항공기와 캐나다 항공기만이 취항하고 있다. 비행기 착륙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다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기 워싱턴 LAATION 무ursía 버지니아주 서쪽에는 넥의 노래로 친숙한 샌논도어강이 있다. 에팔레치아 산백에 샤논도어 계곡을 따라 흐르는 샤논도어 강 샤논도어는 인디언 말로 별들의 딸이란 뜻이라 한다 미주리에서 온 뱃사람이 여기 사는 인디언 추장의 딸과 사랑을 나눴다는 전설이 노래 가사가 됐다 샤논도어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강 옆에 숲길을 걷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샤논도어강 주립공원 내에는 곳곳에 캠핑장이 마련돼 있다 캠핑을 위해서는 공원 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요금을 내야 한다 멀리 플로리다에서 올라온 삼촌 내배를 모시고 캠핑장을 찾은 가족을 만났다 이들이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캠핑 장소 간 거리가 충분해 쾌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워이버 폴리자와 함께 공원에 출신을 내면 워이버 폴리자들에게 출신을 받아야 한다 주문이 를 위해 신 hak fish해 패스 없이 외를 할 수 있다 전주 주지, kan시, 숙ale, 새해를 해 Ace빈스트가 Houston, Virginia, 전주의 하루에 에피싱 해 고객님! 뱃사람이 뱃사람이 산책의 소통 네, 가 tranquil bile 캠핑장 옆에 있는 전망지점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결혼식 예행연습이다 신부 케이틀린은 한때 샤논도 공원에서 일한 적이 있단다 신랑을 설득해 여기서 야외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며칠간 날씨가 안 좋아 걱정했는데 이틀 뒤 결혼식 날 일기예보에 비는 없단다 오!시아바지로 사배 캠τη니는 매우 tout рек이 같아 시원한 날씨가 좋아! our love you! Nor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좋아해! 굴는 것에 Sponsor는 굴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곳은 와인에게 바쁜 정말 걸리는 거에요 그리고 좋은 날씨가 좀 이야기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engage이 계속 문제로 한다고 봅니다 This is gonna stop raining, it's good Yes, it is good 저는 오늘 밤이 정말 특별한 꼬르뱅을 느끼하고 저도 이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날씨가 좀 뜨겁지 않았어요 신랑의 친구와 신부의 친구가 한 쌍씩 입장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된다.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연습날과 결혼식날 두 번 시간을 내줘야 한다. 들러리 아이들이 입장하고 역시 마지막에는 신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입장한다. 아버지는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는 딸이 고마울 딸입니다. 대자연 속에서의 결혼식이 기대된다. 다음 날, 샤논도어 스카이라인 드라이브로 향했다. 샤논도어 국립공원에 나아있는 170km의 자동차 길이다. 안개가 점점 심해진다. 샤논도어 국립공원에 오신 예보에도 날씨는 흐림이었다. 날씨를 알고도 일정을 진행해야 하는게 여행길인가 보다. 비가 안내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자 전망지점에 주차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샤논도어 스카이 드라이브에서 산 정상쪽으로 향하는 지점에 도착했다. 우거진 숲길이 나 있다. 땀 흘리며 도착한 혹스빌산 정상.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다. 높은 산길이라 날씨 변화가 크다. 전망지점에 캠핑카가 주차돼 있다. 처음 나온 햇빛이 반갑다. 땀 흘리며 도착했다. 몬트리아를 2-3주일 전에 떠났습니다. 캐나다? 네. 우리는 캐나다이예요. 우리는 프렌치와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믿습니다. 주위에 폭포가 있다. 길에서 한참 아래까지 내려가야 볼 수 있어 로어 폭포라 부르나 보다. 높은 지대에서 만나는 폭포라 작아도 귀하게 느껴진다. 제가 어린이들 봤을 때, 어린이들 봤을 때. 오늘? 네. 우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 높은 산길이라 그런지 하루에도 날씨의 변화가 크다.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에는 75개의 전망 지점이 있다 에팔레치아 산맥의 모습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 사슴이 보인다 사슴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다 텃밭을 망가뜨리는 불청객이기도 하다 동물도 봤고 풍경도 즐겼다 이 정도면 구경 잘했다는 생각이 들 무렵 곰이다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동안 곰이 길 옆 숲으로 사라진다 곰까지 봤으니 오늘 여행 그런대로 괜찮다 윌리엄스버그로 간다 윌리엄스버그는 식민시대 버지니아주의 주도였다 최초의 인쇄소 제지공장이 만들어진 문화 사회의 중심이었다 윌리엄스버그 역사박물관은 마을 전체가 박물관이다 18세기 식민지 시대 미국의 모습을 꼼꼼하게 재현하고 있다 당시 복장을 한 역사박물관 직원들의 모습이 너무 차분해 이곳이 수탈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역사박물관의 시작은 1926년 로펠러 2세의 후원으로 식민지 시대 부활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1200헥타르의 토지에 150개 이상의 주요 건축물을 복구했다 관광객은 역사박물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식민지 시대를 체험할 수 있다 이 가족들은 군인들의 재식 훈련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어서 주지사의 세금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무리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쪽에는 사격 훈련장이 있다 여기서는 식민시대 군인들의 총기로 당시의 방법에 따라 사격을 한다 엄격한 교관의 지도 아래 총을 쏘는 관광객의 표정이 진지하다 고단한 노예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벤조, 드럼, 쉐이커링이 그 시대의 악기다 칼을 씌우는 형틀도 복원됐다 공공장소에 있는 이 형틀은 죄인의 수치심을 극대화 시켰다 윌리엄스버그 근처에 있는 제임스타운으로 갔다 영국인 이주민이 최초로 미국에 정착한 곳이다 항구에는 복제된 선박이 있다 메이플라워호를 탄 청교도가 미국에 도착하기 13년 전 세 척의 배가 영국인 이민자 104명을 싣고 버지니아에 도착했다 금광을 개발하고 이교도를 개화시키기 위해 배를 탄 이민자들 금광은 잊지도 않았고 말라리아가 들끓었다 이민자들 중 절반이 첫 번째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 남은 이들은 굶주림과 인디언의 습격을 이겨냈다 마을을 건설하고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 제임스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배를 타고 와 온갖 고생을 한 보람이 있었다 이 배가 온 지 170년이 지나야 미국 독립이 이뤄진다 이 배가 온 지 170년이 지나야 미국 독립이 이뤄진다 요크타운으로 간다 요크타운은 미국이 영국에 대항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곳이다 윌리엄스버그, 제임스타운, 요크타운을 역사삼각형이라 부른다 모두 국립역사공원에 포함되어 있다 요크타운 전쟁터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은 항복전장 영국의 항복을 받아낸 싸움터다 관람대에 가보니 그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1781년 프랑스와 미국의 연합군은 워싱턴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6년간 끌던 독립전쟁을 사실상 종결시켰다 7000명의 영국군이 포로가 됐다 프랑스 연합군을 기리는 묘지도 요크타운에 있다 버지니아 비치에 도착했다 버지니아 비치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해변의 이름이기도 하다 날씨가 안좋은 탓에 사람이 별로 없다 해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져 다음 행선지로 갈 시간이 당겨졌다 버지니아주 북동쪽 끝 친코틱으로 가기로 했다 체서피크 베이 브리지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도중에 대서양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시설을 만날 수 있다 체서피크 베이 브리지 터널은 총길이 28.3킬로미터로 다리, 터널,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심이 깊은 곳을 해저 터널로 만들어 근처 노폭 해군기지의 함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친코티그 야생동물 보호지역에 왔다 친코티그는 말과에 속하는 미국 조랑말을 뜻한다 그 명칭이 지명이 됐다 여기서도 바다를 볼 수 있다 흐리고 바람이 새 사람이 별로 없다 관광객 부부가 직접 찍은 조랑말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버제니아의 주도 리치먼드에 왔다 리치먼드는 시내를 통과하는 수로가 유명하다 물길 옆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남북전쟁 당시 버제니아주는 남군에 속해 있었다 리치먼드는 남부 동맹국의 수도가 됐다 리 장군은 전쟁에 진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다 남북전쟁의 유적지 한 곳을 찾았다 할리우드 묘지 남북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의 묘가 보인다 버제니아주의 남북전쟁 유적지를 보면 남군의 시각에서 보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마나사스 전쟁터는 남북전쟁 발발 후 최초로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한 곳이다 남군의 토머스 잭슨 장군은 첫 전투에서 북군의 공격을 굳건히 버텨내 승리로 이끌었다 스톤월, 즉 돌벽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마나사스에는 해설과 함께 전쟁터를 둘러보는 무료 투어가 마련돼 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있다 1861년의 첫 전투에서 북군은 낙승을 예상했다고 한다 심지어 북군 쪽 부녀자들은 승리 순간을 감상하고자 피크닉 준비를 하고 구경왔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후 62만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은 4년간 지속됐다 남북전쟁은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났다 남북전쟁은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났다 역사에 대한 경쟁을 기록했다는 역사에 대한 경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행복해지고 여기가 아주 존경하고 기뻐하다고 한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150년이 지났다 아픈 상처지만 역사가 됐다 버지니아주의 페어펙스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곳이고 우리 교민도 꽤나 많은 곳이라고 한다 공동주택단지 지역인데 중심에 광장이 있다 어린이에게는 놀이터, 어른에게는 쉼터이자 소통의 장소가 된다 요즘 지어지는 주택단지에는 이런 공간이 포함된다고 한다 토요일 아침 페어펙스 카운티 법원 건물 주차장 파머스 마켓이 열려 있다 농부들이 장물을 직접 가지고 와 파는 곳이다 장이 서는 날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우리의 오일장과 비슷하다 우리 오일장은 거의 사라졌지만 파머스 마켓은 미국 어디나 있다 농부들은 주중에 농장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침 일찍 장사에 나선다 농부들은 주중에 농장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침 일찍 장사에 나선다 여기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 다섯 곳에서 장사를 한다 장이 열리다 보니 농작물이 아닌 그림 장사도 있다 미국에서 파머스 마켓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20년 전 1700여 곳이었던 파머스 마켓은 해마다 증가해 이제는 8천 곳을 넘어섰다고 한다 오늘은 페어펙스 지역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행사장에 들어갈 때 보안검사를 받는다 입장료를 내고 표를 사야 한다 내겐 생소한 경험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당연히 여긴다 미국인들에게 축제란 행사장에 가서 즐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단다 놀이기구가 있고 라이브 공연이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두 공연장에서 각기 다른 연주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먹거리 장터가 있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다 지역이 달라도 축제가 열린다면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한다 오늘 페어펙스 축제에는 좀 특이한 대회가 열리고 있다 개 높이뛰기 대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미국인에게 개와 관련된 행사는 인기다 철인 3종 경기가 아닌 철견 3종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우승하면 철견이 된다 그 중 한 종목인 개 높이뛰기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개는 실패다 두 번째 개는 목표물을 물어냈다 성공이다 두 번째 개는 목표물을 물어냈다 성공이다 세 번째 개도 성공했다 성공하면 높이를 더 높여 시도한다 또 성공이다 건드려서 떨어뜨려도 성공이다 건드려서 떨어뜨려도 성공이다 이 개는 한 번 더 높여서도 성공을 한다 아쉽지만 다음 대회를 기대해본다 버지니아주에 한국인에게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기로 했다 메도라크 식물공원이다 식물공원답게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한쪽에 있는 코리안 벨가든 기와 지붕과 벽돌담이 눈에 띈다 안에는 한국식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안에는 한국식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코리안 벨가든 코리안 벨가든은 한국인 이민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이민 100년이 넘었는데 미국 이민 100년이 넘었는데 이렇다 할 조형물이 없는 현실에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장소는 수도 워싱턴에서 가깝고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펙스로 결정됐다 종이 설치됐고 정원 이름은 코리안 벨가든이 됐다 정원 이름은 코리안 벨가든이 미국에서 이런게 있다는게 좀 놀랍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꾸며놨네요 여기 흐뭇해하는 도민들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도로에서 동물을 가끔 만난다 도로에서 동물을 가끔 만난다 이럴 때는 잠깐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버지니아주는 포도주가 유명하다 2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버지니아에 있다 생산량으로 미국에서 다섯번째다 와인의 호가들은 전망 좋은 와이너리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클럽 멤버는 시음회에 참가할 수 있다 3개의 화이트와인과 3개의 레드와인을 시음하고 지원에게 평을 해주면 된다 왜 이렇게 오세요? 제가 모르는 오를 사회에 다섯번째는 어차피 저같은 우 Médias 농장과 와이너리가 같이 있고 기후 여건이 좋아 버지니아 와인 사업은 활기를 띄고 있다 2007년부터 와인을 생산한 브루스 씨, 제품을 설명하면서 자신감이 넘친다 오늘 행선지는 그레이트 폴스 국립공원 버지니아 사람들이 작은 나이아가라 폭포라 부르는 곳이다 워싱턴을 흐르는 포토멕강의 상류인 이곳 물은 들쭉날쭉한 바위와 좁은 협곡을 통과한다 이곳은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과 식민지 개척자의 교역 장소이기도 했다 폭포 지역 옆으로 수로를 내 포토멕강으로 연결시켰다 1802년 완공됐으나 그 후 25년간만 사용됐다고 한다 홍수가 난 해의 물 높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다 1936년이 가장 높았고 1936년이 가장 높았고 1996년이 가장 최근이다 그레이트 폴스 근처에는 루레이 동굴이 있다 백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이다 동굴 아래는 종유석, 석순, 지하호수가 잘 발달돼 있다 종유석과 석순이 거의 만날 듯하다 한국 관광객들은 이를 견우와 직녀라 부른다고 한다 달걀 프라이 모양도 눈에 띈다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드림레이크 천장에 종유석이 있고 아래는 호수가 있는 곳이다 호수면에 비친 종유석이 실제처럼 보인다 and then we'll understand we held gold dust in our hand Dream Lake is the largest body of water found in our cavern system It's about 2500 square feet of surface area in most spots it looks really deep That's only an illusion caused by a perfect mirror reflection of the ceiling above 위아래가 대칭으로 보이는 종유석.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어디까지가 실제일까 의심케 한다. 버지니아 여행이 마무리에 접어든다. 레스턴을 둘러보다 자전거 탄 무리를 발견했다. 광장 쪽을 보니 임시 행사장이 마련돼 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기금모금 행사다. 협회에서 당뇨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고 있다. 이번엔 자전거 타기와 연계했다. 미국 사회는 기금모금으로 굴러가는 사회라고 한다. 정치인, 각종 시민단체, 이익단체는 기금모금을 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돈을 기부한다. 자전거를 타면서 당뇨병의 기금모금을 기부한다. 당뇨병 퇴치라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 시민들이 인상적이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건강한 미국 시민을 봤고 아름다운 버지니아를 봤다. 이번 여행에서 눈길을 끌었던 모든 것들이 내 일상에 활력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